왜? 오빠 나 유튜브 보고 싶은데 어디서 봐? 어 보지 마 하하하하 팔촌동생 바로 꺼내야 돼요 하하 왜? 뭐 다른 거 없어 방송 중이라고 지금 여러분 건비주지 않아 하하하하 아 진짜 이게 곧 200일인데 남자친구가 선물하지 말고 커플 타투 하재요 근데 헤어지면 쩜쩜쩜 안좋은 얘가 저희 주변에 있거든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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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가 제 실제 실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걔 여자친구가 임 땡땡이었어요 수풀님 아직도 여기에 수풀님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몇번이 바뀌었는데 수풀님이 아직도 있어요 여자친구들이 물어볼거 아니야 수풀님이라서 막 수풀처럼 많다 야 이거 넌 우리 회사 왜 수풀 같아? 너무 안되겠어 불편한 발언하면 내가 처리할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애들 지금 수풀 하면 그 생각밖에 안할거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밥먹다가 돈까스 먹다가 수풀 나와도 수풀? 뭐어? 수풀하면 어? 미친 놈이네 진짜 궁금해요 남자가 여친 뱃살을 좋아하는 이유 남자가 여친 뱃살을 좋아하는 이유? 그냥 귀여운데 다른 뭐 그런 특별한 뭐 이걸 썰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걸 썰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걸 썰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삼겹살 생각이 나고 막 이런 생각이 나고 특별한게 없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귀여운거 같아 그리고 왜 귀엽냐면 여자들이 숨기려고 하고 싫어하잖아 그게 귀여운거야 그게 귀여운거야 반응이 귀여운거야 맞아 하지마 키스하는 법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키스하는 방법은 저도 몰라요 저도 키스를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혓바닥으로 이름쓰는거 연습을 해보죠 오늘부터 자기 이름쓰는거 맞나 키스 끝나는 타이밍? 키스 끝나는 타이밍은 몰라 난 안해봐가지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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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해봐 너 왕십니 키다리잖아 아씨 말을 못해 키스할 때 손은 어떻게 해야돼요? 그 손 위치 팁 여자분들은 할거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이러고 있는데 뭐고 아니 가만히 있으라며 가만히 있으라며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니까 왜 이러고 있어 아니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키스하는데 이렇게 하고 키스하는거는 여자는 가만히 여자는 그냥 여자는 중력에 몸을 맡기세요 가만히 힘을 빼세요 남자는 중력을 거스르세요 중력을 거스르세요 중력과 반대로 행동해야돼 귀에 바람 불어주는 거 좋아하나요? 간지러울 것 같은데 그냥 뭐 좋고 말고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엽떡국 먹으면서 썰 풀까요? 맛있는 거 먹을까? 애들이 먹자 그러네 너가 옆에 이글를 시켜라 지금 엽떡 잘 한 점 시키면 돼? 좋은 선물인 것 같은데 자기 자기야 아니 나 할 줄은 몰라 이걸 왜 몰라 그냥 위치 설정 해가지고 찍고 나는 아날로그가 좋아 나는 저거 버벅파벅을 시킨다고 아날로그인데 네가 배달음질 못해가지고 아이 맨날 내가 다 한다니까 이런 거 다 해야 돼 내가 할 줄 한 게 안 할 줄 몰라 나는 못 한다고 어허어 어떻게 한다고 잘 보일려고 야 이거 완전히 닦아 깔끔하니까 신기했는지가 와.. 조졌다.. 이거 어떡하냐.. 아니라고? 근데 짤짤할 거야.. 그걸 뭐하러 봐요? 왜 이렇게 흉무라고? 이게 공인으로서는 말조심 많이 잘해야 되죠. 말조심하라고? 공인은 세금 받고 사는 공무원들이 공인이라고요? 아 미안해요. 우리가 몰라. 우리가 공인인지 유명인인지 우리가 셀럽인지 몰라. 정확한 표현은 유명인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안유명이어서 유명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해요. 그러면 안유명인으로 가자. 안유명인으로.. 저희는 안유명인이에요, 안유명인. 저희는 안유명인. 공인도 아니고 모도 아니고 안유명인. 불타오르네 춤춰종이 뭐야? 뭔 소리야? 불타오르네 라는 노래의 춤을 처단하는 거야. 넌 그것도 모르냐? 몰라. 얘가 약간 문찐이에요, 여러분들. 문찐이 뭐야? 문명찐따. 문명찐따? 문찐새끼. 그래, 불타오르네는 모를 정도면 걔 진짜 문찐이지. 불타오르네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노래잖아. 이 멍청한 새끼야. 왜? 문명찐따가 아니고 문화찐따라잖아. 문화찐따예요? 멍청한 새끼야. 아 이 새끼. 아 나 진짜 이 애들이 제일 창피해. 그냥 나처럼 모른다고 하던가. 아 나까지 멍청해 줬잖아. 신조 테스트 하자고요? 여러분들 말해보세요. 아니 갑분사는 알지. 갑분사는 알지. 갑분사는 알지. 갑자기 분위기 알지. 갑자기 분위기 알지. 갑분기 알지. 갑자기 분위기 기둥이꺼. 갑자기 분위기 내꺼? j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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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었나? n. 모태 가고 싶어. t. 티금. 잘한다. 이 정도면 안다고 할 수 있지. 이 정도면 이해해줄 수 있지.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아 근데 제가 약간. 낯져바미 스타일 낯져바미. 약간. 약간. 맞춰주려고 하지. 다 맞춰줘. 이렇게.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전화를 받아요. 날씨로 전화오면은. 이거 두 손으로 받아요. 한 손으로 다. 맞아. 두 손으로 받아요. 아니지.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너 지금. 알았어. 알았어. 끊어. 이러고 끊어요. 끊으면 뭐라는지 알아요? 나. 나. 졸라 귀찮게 해야 돼. 봤지. 내가 집착하는 거 봤지. 방금 봤지 너. 군대에 있을 때도. 전화 받을 때. 애교버리고. 눈이 뭐 뜰 때. 애교버리고. 이렇게 해. 이렇게 전화 받아. 온갖 아양 다 떨고. 옆에 후임들 있잖아. 후임들한테 또 싼 척 해야 되잖아. 난 거고. 쿵쿵. 아. 진짜. 졸라 귀찮게 하네. 아. 내일 당장 헤어진다. 아 이건 진짜 아니지. 내일. 해 뜨는데부터. 해 뜨는 달까지. 나 진짜 몰래 숨어가지고. 노래 부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전화하는 데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 왜 만나.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어 알았어 끊어 나 청소하러 갈게. 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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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상남자. 아 상남자 했는데 여자친구 모르는 상남자. 알아? arrow 어. 어. 어 언니는 왜 말할게.